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단사이비의 이런 활동이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고 세력을 확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단사이비 전문 매체 현대종교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최근 국내 모 대형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이 언론엔 하나님의 교회 과거 봉사활동 이력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, 문화나눔 행사 등 종교성을 배제한 활동들이 주로 소개됐습니다 또한 신천지의 경우 이만희와 김남희가 간디 비폭력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출처가 불분명한 단체에서 받은 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종교는 이단들은 자신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평화통일운동이나 사회봉사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단들의 활동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